내 거야! 내 거야! 이런 시바 벌레 같은 새끼가! 오빠! 엄마가 좀 못 걸어 이 새끼가 혼자 갔어! 어구, 담보 할 것 같은데? 제주 방송 나와주세요! 네, 제주입니다. 제주에 김애자 씨 나오셨습니까? 네네,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동생 김애자 씨인데요. 어디 뭐야, 이 씨! 물이 없어. 얼음 깨고 빨아, 이 씨! 맞아요, 맞아요. 어머님께서는 맞다고 하셨어요. 엄마! 너... their